스튜디오 내부 아직 시멘트 냄새가 뿔뿔나는 상품인데 난 이렇게 됐어 홀이네 갑자기 밸러리룸 딱인데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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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시간에 만나요. grabbed 아 아 아 응 내가 아 갤러리를 만든다고 하네 배를 이렇게 뒤집어 넣는 엄청난 센스 갤러리 무거울텐데 나무도 이렇게 예상가적인 재질이 있네요 물론 구덩이를 잘라가지고 부쩍히 넣어 놓으니까 던질 수가 없으니까 하하아 페인트를 틀어놓으면 좋네 하하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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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하하 하하